지금 이 두 스위치는 이 LED하고 자기 유지 회로가 동작 중이고요. 이 두 스위치는 이 LED랑 자기 유지가 동작 중입니다. 이 LED가 켜 있을 때 이쪽 자기 유지 회로는 현재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인트로에 걸린 상황이죠. 꺼져 있을 때는 다시 동작을 하고요. 반대로 이쪽이 자기 유지가 걸렸을 때 이쪽 회로는 동작을 안 합니다. 꺼져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동작하고요. 지금까지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